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 여섯번째 페이지 효과 입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도 멋진 내용이 많죠. 자 우선 기본적인 트랜지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move 뭐 이렇게 패드인아웃 뭐 상하좌우 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scale, down 뭐 이런 느낌. 잘 보세요. 기존에 있는 내용이 뒤로 사라지고 앞으로 나오거나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요런 내용들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기본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세요. 이 폴, 플립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 이 폴 있잖아요. 떨어지는 효과 요거는 어디서 많이 봤냐. 저희 아까 보셨잖아요. 웹동네에 이미지 슬라이더에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요거 내용 역시 기존 저희 웹동네에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까 구현 원리를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요런 기반 하에 기본 페이지 전환 효과가 있구요. 이것 말고도 이제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우선 보여드릴게요. 스크롤을 하면서 요런 느낌. 요거 보세요. 헤더 쪽을 잘 보세요. 일종의 스크롤 파이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스크롤을 해 볼게요. 짠 메뉴가 나오고 위치에 따라 저렇게 짠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짠 멋지게 회전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스크롤을 따라 낼 수가 있는 그 예제들입니다. 예제입니다. 자 요런 효과. 그냥 맞배기 였구요. 더 멋진거. 이게 페이지 책장 넘기 효과 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다음. 다음. 네 요런거. 요 내용 역시 저희 웹동네에서 페이지 책장 넘기 원리를 설명하는 그 예제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그냥 보면 뭐 쉬워 보이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 일단 약간의 좀 노가다성 작업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나름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누르는 순간 안 보이는 화면을 동쪽으로 만들고 효과내고 이게 사실 그냥 쉬워 보이지만 요 앞뒤 면이 있거든요. 요거 보세요. 요렇게 넘기면 요렇게 요렇게. 뒤에 면이 보여주잖아요. 요거 계산해서 미리 뒷면을 만들어 놓고 회전 효과를 막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요게 나름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요점은 이런 효과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단순한 제이코리로 뭐 그냥 효과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 멋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걸 구현을 하려면 코딩 실력도 상당히 이제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 인터랙티브를 위한 어 마크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퍼블리싱 기반화의 뭐 사이트 뭐 제작 이게 아니라 이런 걸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본인이 연출가가 돼서 어 내가 여기 안에 디알바에는 디알바에는 뭐 넣고 이걸 해갖고 요 내부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 제어 큐 해야겠다. 이런 연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또 다릅니다. 예. 이거는 진짜 기존에 전형적으로 했던 퍼블리싱 영역하고 UI 제작을 위한 퍼블리싱 영역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 내용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좀 더 추가를 제가 어 그 해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어 우리가 페이지 전환 효과 아니 페이지 효과였어요.